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의 전통음악에서 뿌리를 둔 트로트 장르는 세대를 초월하며 사랑받고 있습니다. 트로트가 가진 깊은 정서와 서정성은 한국인의 감성을 자극하며 최근 몇 년간 다시금 부흥기를 맞아 많은 이들이 트로트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트로트 음악계에서는 실력과 매력 뿐만 아니라 그 무대에서의 독보적인 존재감과 외모가 가수의 인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 트로트 가수들은 다양한 개성과 스타일을 통해 팬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외모뿐 아니라 깊은 음악성, 뛰어난 가창력, 무대에서의 감성 표현까지 겸비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번 순위에서는 트로트 무대에서 각기 다른 매력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여성 트로트 가수들 중 특히 미모로 주목받고 있는 가수들을 선정해보았습니다. 각 가수들은 자신만의 독보적인 스타일과 이미지로 수많은 팬들을 사로잡고 있으며 이제 과연 1위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순위는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바탕으로 한 결과로 아름다움과 음악적 재능을 모두 갖춘 여성 트로트 가수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며 트로트의 매력을 전세계로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다연 아름다움과 매력을 겸비한 트로트 요정의 성장 이야기 15세의 김다연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트로트 요정이라는 애칭에 걸맞게 사랑스러운 외모와 독보적인 무대 매력으로 국녀의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mbn의 인기 프로그램 한일 톱10쇼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고 있으며 그녀만의 특별한 스타일로 무대를 장악하며 팬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일 가수왕에서 mvp를 수상하며 트로트 가수로서 입지를 확고히 다졌고 감각적인 무대 연출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김다연의 무대에는 다른 사람과는 차별화된 특별한 아우라가 존재합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트로트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이 무대에서 그대로 드러나며 그녀의 청아한 목소리와 넘치는 자신감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합니다. 때로는 상큼하고 귀여운 매력으로 때로는 성숙하고 진지한 감성으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김다연은 매 무대마다 새로운 매력을 선보이며 관객을 사로잡습니다. 팬들은 김다연의 이러한 성장과 열정을 눈여겨보며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전통적인 트로트 음악을 젊은 세대에게 알리고자 하는 열정을 갖고 있으며 국악과 현대적 감각을 자연스럽게 융합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음악적 열정과 예술적 감각 덕분에 김다연은 트로트 음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주역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김다연의 매력은 외모에 그치지 않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성숙한 무대 매너뿐만 아니라 무대 밖에서도 솔직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팬들과 소통하며 많은 이들에게 친근함을 줍니다. 그녀의 무한한 가능성과 음악에 대한 열정은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며 트로트의 미래를 밝히는 신예로서 더욱 눈부신 활약이 기대됩니다. 상큼하고 발랄한 이미지로 트로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오유진이 이번 가장 아름다운 여성 트로트 가수 순위에서 9위를 차지했습니다. 15세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오유진은 무대에서 넘치는 에너지와 매력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깜찍한 외모와 에너제틱한 무대 매너는 밝고 활기찬 이미지와 어우러져 팬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오유진은 무대에서 항상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며 특히 자연스러운 미소와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녀의 상큼한 매력은 모든 연령대의 관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팬들은 오유진이 보여주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즐거운 무대 퍼포먼스에 더욱 매료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유진은 트로트 가수로서의 역량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송에서도 활약하며 다양한 모습을 선보이며 더욱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2021년 내 트로트 전국체전에서 첫 등장에 주목을 받았고 이후로도 다수의 무대에서 빛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스타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매 무대마다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을 담아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며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서는 매력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유진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팬들은 그녀가 앞으로 더욱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유진의 미래는 매우 밝습니다. 그녀는 트로트 장르의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으며 한국을 넘어 해외 무대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팬들은 오유진이 앞으로도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트로트의 매력을 전세계에 알리고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큼 발랄한 트로트 요정 오유진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그녀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하는 팬들의 사랑 또한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트로트 음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정서준은 미스 트로트 3위 당당한 우승자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는 감성과 독보적인 무대 매력으로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아하고 청초한 외모 뿐만 아니라 노래에 담긴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능력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며 트로트 팬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정서준은 특히 미스 3랑 방송에서 매회 100점을 기록하며 놀라운 무대 실력을 입증했으며 이를 통해 그녀의 이름이 국내외 팬들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정서준의 노래는 그 나이에서 느끼기 힘든 깊은 감정과 애틋함을 담고 있어 더욱 인상적입니다. 트로트뿐만 아니라 발라드와 팝 등 다양한 장르에서 그녀만의 스타일을 녹여내며 대중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으며 청아하고 맑은 음색은 곡의 감성을 한층 더 빛나게 만듭니다. 무대에 설 때마다 자신감 넘치는 퍼포먼스로 팬들에게 진한 여운을 남기는 그녀의 노래에는 관객들의 공감과 응원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특히 그녀가 부르는 트로트 곡들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트로트 장르의 순수한 매력을 전하는 동시에 신선한 감각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최근 정서준의 미스 트로트 우승 이후 첫 신곡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까 드디어 베이를 벗을 예정입니다. 이번 신곡은 애절한 감정과 아름다운 멜로디가 조화를 이루어 그녀만의 깊은 감성과 섬세한 보이스를 한층 돋보이게 합니다. 노래 제목처럼 기다림에 담긴 여러 감정을 전하는 곡으로 정서준은 이 곡을 통해 청중들에게 따뜻하고 진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팬들은 정서준의 독보적인 감성과 개성을 다시 한번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그녀의 새로운 음악 세계가 큰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정서준의 무대는 언제나 열정과 진심이 가득하여 그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공식 팬덤 동분서준은 그녀의 음악적 열정과 성장을 아낌없이 응원하며 정서준의 밝고 빛나는 미래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다채롭고 감동적인 무대와 곡들로 트로트 팬들 뿐 아니라 전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을 정서준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태현 어린 나이에도 강렬한 가창력과 귀여운 매력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는 트로트 신동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김태현은 놀라운 가창력과 귀여운 외모로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가장 사랑받는 여성 트로트 가수 순위에서 7위를 기록했습니다.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인기를 넘어 국악과 트로트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한국 전통음악의 매력을 새롭게 표현해내는 김태현은 팬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깊이 있는 감정표현과 강렬한 열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며 트로트 신동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최근 김태현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합격한 소식을 전에 팬들에게 기쁨을 안겼습니다. 김태현은 환소리 특기자로 입학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어린 시절부터 다져온 국악실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합격 소식은 김태현의 음악적 성장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며 그녀가 전통음악을 더 깊이 배워나가는 여정을 더욱 기대하게 합니다. 김태현의 이번 성과는 그녀가 단순히 어린 신동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더욱 성숙한 음악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김태현은 4세의 판소리와 민요를 배우기 시작하여 전통음악의 길을 걷기 시작했으며 춘향국악대전, 박동진 판소리 대회 등 여러 국악경연에서 수상하며 국악실동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일은 미스트롯 2에 출연하여 트로트 장르에서도 남다른 재능을 발휘하며 최종 4위에 오르는 성과를 이루었고 그녀만의 허스키하면서도 청아한 목소리는 많은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가 보여주는 무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완성된 예술작품처럼 팬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며 특히 곡에 담긴 감정을 섬세하고 풍부하게 표현해내는 김태현의 능력은 단순히 노력만으로 이룰 수 없는 천부적인 재능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가수 전유진은 맑고 청초한 이미지와 섬세한 감성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차트에서 6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가창력과 순수한 매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유의 깨끗하고 맑은 목소리는 듣는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전유진의 무대에서는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선 음악적 진정성과 감성이 묻어나와 팬들과 음악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줍니다. 특히 전유진의 소탈하고 따뜻한 성격은 그녀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하며 그녀를 지지하는 팬들의 응원 역시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유진은 오는 12월 그녀의 현역 가왕 우승을 기념하는 미니앨범 발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미니앨범은 그녀의 음악 인생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그녀가 소녀에서 성숙한 여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느낀 새로운 감성과 독보적인 감각이 담길 예정입니다. 전유진은 이제 단순히 맑고 청순한 이미지의 가수를 넘어 더욱 깊고 풍부한 감성을 지닌 아티스트로서의 변모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앨범에는 전유진의 독창적이고 감미로운 목소리가 한층 더 빛을 발하며 대한민국 대표 트로트 가수로 자리잡기 위한 그녀의 음악적 여정이 녹아있을 것입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감성으로 꾸며질 이번 앨범은 전유진이 음악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아내며 그녀의 음악적 성장과 성숙함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작품이 될 것입니다. 팬들은 전유진이 이번 앨범을 통해 보여줄 새로운 매력과 그녀만의 독보적인 음악적 색채를 기대하며 큰 관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유진은 이번 앨범 발매 이후 다양한 음악 활동과 무대에서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을 밝히며 앞으로도 대중과 함께하는 특별한 음악 여정을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그녀의 성장과 함께 더욱 깊어질 음악 세계가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밝고 화사한 미소로 대중의 사랑을 받는 트로트 디바 홍지훈은 이번 인기 순위에서 당당히 5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녀는 무대에서 발산하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사랑스러운 외모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음악계의 트로트 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홍지훈의 무대에는 언제나 따뜻한 감성과 밝은 분위기가 넘쳐나며 그녀의 노래는 듣는 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위로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29일 방송된 MBN 위 한일 톱10쇼에서 오디션 디바 특집 무대를 꾸민 홍지훈은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으로 많은 이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무대에 오를 때마다 그녀는 한층 더 성숙한 표현력과 독보적인 카리스마를 뽐냄 관객의 마음을 감동으로 물들였고 그녀가 걸어온 음악적 여정을 재조명하며 더욱 깊은 공감과 응원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홍지훈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데뷔한 트로트 디바로서 더욱 확고한 입지를 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홍지훈은 신곡 어느 하늘의 어느 바다에를 발표하고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이 신곡은 그녀의 맑고 청아한 목소리와 깊은 감정을 담아내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홍지훈은 트로트 팬층을 넘어 다양한 세대와 소통하며 그녀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한 홍지훈은 여러 방송 프로그램과 다양한 콘텐츠, 각종 공연을 통해 팬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팬들에게 언제나 새로운 모습과 특별한 감동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팬들은 홍지훈의 활동 하나하나에 큰 기대와 응원을 보내고 있으며 그녀의 성장을 함께 응원하고 지켜보는데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제 홍지훈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로서 더 넓은 무대에서 더욱 많은 팬들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밝고 청초한 매력을 지닌 그녀가 앞으로 보여줄 무대와 음악에 대한 기대감은 끝이 없으며 홍지훈은 여전히 팬들에게 사랑받는 트로트 디바로서 대중의 마음속에 자리잡을 것입니다. 트로트 가수 홍자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깊은 감성과 이국적인 미모로 팬들에게 잊지 못할 인상을 심어주며 이번 순위에서 당당히 4위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트로트 곡을 부르는 가수의 범주를 넘어 듣는 이 마음속 깊이 파고드는 감성을 전달하는 독보적인 보이스와 퍼포먼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매 무대에서 홍자는 자신의 매력을 아낌없이 발산하며 트로트 음악의 감동을 배가시키고 있어 팬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무대에서는 댄서들과 함께 파라피리뽀를 선보이며 특유의 상큼하고 발랄한 에너지를 발산해 팬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이번 무대를 통해 홍자는 러블리 트로트 요정으로 변신해 밝고 생기 넘치는 무대 매너를 선보였으며 팬들에게 그녀의 또 다른 매력을 각인시켰습니다. 1985년생으로 현재 39세인 홍자는 여전히 청초하고 변함없는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관객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미모는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에 그치지 않고 오랜 시간 음악과 무대를 사랑하며 성장해온 열정과 성실함이 더해져 더욱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팬들은 홍자의 음악과 함께 나이를 초월한 감동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이 그녀가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꾸준한 인기를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한 홍자는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신곡 발매, 방송 출연, 다양한 공연 활동을 통해 팬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그녀는 사랑받는 트로트 스타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다지고 있으며 그 진심 어린 모습에 더욱 많은 팬들이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홍자의 이러한 음악적 여정은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앞으로 그녀가 선보일 무대와 곡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자가 보여줄 다채롭고 새로운 모습이 기대되는 가운데 그녀의 무대가 주는 감동과 사랑스러운 매력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세련된 분위기와 따뜻한 미소로 트로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김소연이 이번 인기 순위에서 3위를 차지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청순하면서도 우아한 매력을 지닌 모습으로 대중의 시선을 단번에 끌어모으며 트로트계에서 단연 돋보이는 차세대 스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김소연은 다양한 무대와 방송을 통해 진심 어린 노래와 깊은 감정표현을 선보이며 세대를 초월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근황 사진들은 더욱 많은 이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소연은 최근 공개한 3장의 사진에서 여유롭고 자연스러운 매력, 세련된 스타일, 그리고 사랑스러운 미소로 팬들에게 또 다른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게시물로 그녀는 특유의 청초하면서도 우아한 매력을 뽐내며 또 한번 팬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김소연의 팬들은 그녀의 게시물에 열정적인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며 그녀의 활약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항상 밝은 에너지와 따뜻한 미소로 힘을 준다. 세련미와 청순미를 동시에 가진 김소연은 단연 최고 등 그녀의 매력에 감탄을 표했습니다. 김소연은 단순히 외모 뿐 아니라 실력으로도 인정받으며 팬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점점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김소연은 트로트 신이 떠오르는 샛별로 그녀가 펼칠 무대와 다양한 활동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련된 미소와 우아한 분위기로 다채로운 매력을 선사하는 김소연이 앞으로 어떠한 행보로 팬들과 만날지 그녀의 활약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큼한 이미지와 매력적인 외모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트로트 가수 정다경이 이번 인기 순위에서 당당히 2위를 기록하며 그녀의 인기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정다경은 무대 위에서 다채로운 표정과 감정 가득한 퍼포먼스로 팬들을 사로잡고 있으며 밝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로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무대에서는 다양한 표정과 섬세한 감정 표현이 돋보이며 무대를 보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정다경은 자신의 sns에 비가 보슬보슬 오는 날 와주신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해 팬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정다경은 보슬비가 내리는 차 안에서 핑크색 원피스를 입고 귀여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와 그녀의 화사한 매력은 화면을 가득 채우며 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팬들은 정다경의 사랑스러운 모습에 댓글을 통해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며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밝은 에너지에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무대와 일상 속에서 보여주는 정다경의 꾸밈 없는 모습은 그녀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며 팬들과의 소통 또한 깊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녀의 무대가 더욱 기대되는 가운데 정다경이 만들어갈 새로운 도전과 음악 여정에 많은 이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뛰어난 가창력과 단아한 미모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양지은이 트로트 팬들의 선택을 받으며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와 차분한 매력은 팬들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주며 특히 이번 순위 결과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트로스타 투표 웹사이트 트로픽에서 21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스포트라이트 투표 결과 양지은은 무려 25,840포인트를 얻어 1위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그녀의 진심 어린 노래와 마음 씀씀이가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팬들에게 전해지는 감동은 투표 결과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양지은은 단순히 무대 위의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효심을 가진 인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2010년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불치병 판정을 받았고 이에 양지은은 자신이 신장을 기증하며 아버지를 위해 희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효심 가득한 모습은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양지은이 단지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면모에서도 귀감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충실한 아내로서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그녀는 음악적 재능과 아름다움 외에도 사회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다양한 자선 기부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는 모습은 팬들에게 더욱 큰 감동을 주며 그녀의 진심이 담긴 활동은 사회적으로도 귀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양지은은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와 행복을 전하는 동시에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완벽한 아티스트입니다. 청취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댓글을 달아주세요.